3월 28일부터 4월 5일까지의 10일 예보입니다.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28일 오후에는 제주도에서 비가 내리겠고요. 29일에는 전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. 그 밖의 날은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면서 완연한 봄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. 그럼 서울 지역의 자세한 10일 예보 알아보시죠. 서울은 29일 오후에 비가 내리겠고요. 대부분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. 이 포근한 봄기운이 느껴져 이번 기간 내내 활동하시기에도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지금까지 10일 예보였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